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열정국어 권성경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1등급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9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 자체는 객관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았다. 근데 아마 그 와중에 시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첫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떨려서 시험을 좀 못 봤을 수도 있어.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잖아. 그러면 내가 시험을 못 봤을 경우에 멘탈이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 근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가 아직 완성된 형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첫 시험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치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간 관리나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망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시험 뒷처리가 중요해요. 이 뒷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나아갈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선생님의 이 오늘 해설 강의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쉬웠던 문제들도 좀 많이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특별히 쉬웠습니다. 이 시험이. 그러니까 원래 작년, 재작년 3월 모의고사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았어. 그래서 당장 다음에 볼 6월 모의고사, 9월, 11월 이 다음번에 있는 모의고사들 있죠. 거기서는 난이도가 계단식으로 껑충껑충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좀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해서 그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에서 3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이렇게 돼 있죠. 화법 지문이에요. 화법. 화법은 말하고 듣기에 관한 지문이라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1에서 3번에 발표 지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4에서 7번에 회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발표와 회의의 차이는 뭘까? 발표는 혼자 발표를 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 근데 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그러니까 순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대화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 어, 더 복잡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건이 많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지문보다는 두 번째 지문이 애들이 좀 더 많이 틀리긴 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1번에서 10번 자리를 애들이 잘 안 틀리긴 하는데 실수를 틀린다면 조건이 많이 붙는 이쪽이 조금 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비문학처럼 쭉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봤더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물어보는 독서로 치면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시간 문제거든? 항상 시간 싸움이야. 화법 장문 파트는. 그러면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찾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야. 왜냐하면 항상 출제돼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딱 보고 들어가면 편하지. 1-1번에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한다. 2번에 다른 대상과 대비를 한다. 3번에 구체적 사례를 든다. 4번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한다. 5번에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위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빠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건 해당 위치에 그 부분이 다 있는데 특히 구체적 예를 든다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사례 붙은 건 다 예를 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번에 다른 대상과 대비한 건 아예 없어. 이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금방 봤을 것 같아. 다른 걸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2번이 없다라는 건 아마 그냥 대충 읽고서도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 자료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기역과 니은이 있지. 기역, 니은, 디귿이 있지. 그럼 기역, 니은, 디귿 그 위치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 지문 표시 부분이 나오면 해당 문제를 봐야 돼. 우리는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예요. 지금 기역을 딱 봤더니 자료를 제시하며 병풍은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접어서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랬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1번, 2번의 1번입니다. 기역에서 자료 1을 활용해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공간으로 인해 효율성 높이는 괜찮죠? 구조적 특징.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갖다 썼잖아. 그 다음에 2번의 기역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 내외,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역과 관련이 없잖아, 지금. 기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내용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2번에서 되게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한다, 다양성? 이런 거는 관련된 부분과 지금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멀다, 2번이 지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봤더니요.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자, 밑에 보니까 부귀 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상징적 의미,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지금 2번에 3번 봤더니 니은에서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했다. 괜찮고요, 상징성. 자, 4번에 니은에서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해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했다. 자, 지금 보면은 니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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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보시면 장식함으로써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상징, 장식. 이거 두 가지가 니은 부분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키워드가 그대로 선지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디귿. 보시면 얘는 디귿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기 위한 용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에 5번에 유교적 덕목 되새긴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화법은 굉장히 쉬운 유형의 독서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 지문 정리 잘하고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화법과 장문은 같이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이번 시험에서 너는 독서는 뭐 괜찮은데 오히려 화작을 많이 틀렸어 하는 친구들은요. 화작은 조금만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화작도 못하는데 독서도 못해요.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독서 부분부터 비문학 부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작은 알아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용 일치 문제가 많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